서산시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국내산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보급에 나섰습니다. 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인 그린콜을 지역 간척지에서 시험 재배해 최종한 종자 3천 킬로그램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린콜은 수확 시기가 빠른 데다 추위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볏짓보다 단백질과 당분 함량이 높아 사료 효율이 높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